ㅋㅋ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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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isolated 콜트베이스 가져왔습니다 다퍼내줄 네 버즈vsTV의 유 Jinping의 고품 껴갖기 Y Army Geer Time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딱보면은 어떤 브랜드를 조금 그러고 굿 오마쥬를 했는지 laid 할 수이 increasing 싹 w 뭐겠습니까 포데라도 포데라인데 제가 보기엔 워윅 그거 같아요. 워윅. 워윅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약간 요런 형태의 느낌을 봤을 때 어쨌든 두개 브랜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콜데라, 콜윅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콜데라. 콜데라 좋다. 네 콜데라. 자 요게 콜트 오염베이스 A5 플러스 SC 모델입니다. 요 모델이 저렇게 멀티 스케일 없이 요런 식으로 그냥 쭉 밀고 이 위쪽에 싱글 컷어웨이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조금 하이엔드 베이스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쓰루넥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가 어렵고 제작비가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격이 96만원이거든요. 할인가가. 정가 120, 할인가 96. 그 만듦새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싸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위쪽에 붙여놓고 밑에 싱글 컷어웨이에다가 그 막 넥스로 이렇게 해놓고 파이브 피스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막 가격대가 막 빡빡빡 올라가잖아요. 근데 100만원 아래로 저 스펙을 맞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콜트에서 할 수 있는 가격 내리기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5 플러스 SC 모델은 여기서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게 프로 연주자들을 위해서 좀 출시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하이프렛 연주가 좀 자유로운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화려하고 무대 위에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20, 20% 할인가 96.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11cm고요. 그 생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헤드가 생각보다 되게 컴팩트하게 똑 떨어지고 이래서 전장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고요. 대신에 무게는 좀 많이 나갑니다. 444, 4.44, 111, 444 이렇게 나와요. 두께는 38mm이고요. 12프레이드 뒷둘레는 못 재서 붙어있어 하고 12를 쟀어요. 거기 쟀더니 87mm 나왔습니다. 탑은 포플러 벌탑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PB탑이 올라가 있죠. 바디는 수원페이시고요. 네, 보고 계십니다. 양쪽의 수원페이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넥이 스루넥인데 메이플이 저 밑에까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엔드핀까지. 메이플과 빵야빵야. 하드우드 중에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목재 빵야빵야가 5피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머신은 힙샷 울트라 라이트 머신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 목젓 보실 수가 있네요. 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빵야빵야. 지판 역시 빵야빵야.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400mm. 스킬 길이는 864mm. 24프렛까지 있고요.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프렛 연주는 정말 편해 보이네요. 그리고 픽업은 바톨린이 MK1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는 힙샷 트랜스톤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미드, 트래블이고 그리고 여기서 마스터 볼륨, 틱업 블렌드하고 액티브 패시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스위치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아이바레즈 SR 시리즈와 약간 흡사한데 미드 프리퀀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거나 이러진 않고 그거 약간 간소화된 쓰리 이퀄라이저, 쓰리 밴드 이퀄라이저라고 보면 되겠네요. 카우시 되는 거라서, 네, 부스트 카우시 되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미드는 기본적으로 뭐 250, 450, 700 이렇게 보통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없으면은 대충 한 400, 500대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픽업 블렌딩은 두 개입니다. 하이 쪽에 밸런스가 아주 좋네요. 그 엘치 소리도 살짝 나죠? 약간 그 위에 그 깔깔한 이 느낌. 네, 두 개였었고요. 앞에 픽업입니다. 오, 좋네. 우와, 네 좋네요. 네, 위쪽에 그 하이 쪽에 이퀴 대역이 굉장히 날이 잘 살아있어가지고 하이 엔드 악기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네, 저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는 저기 보면은. 볼륨 차이가 거의 안나죠? 네, 볼륨 차이가 거의 안나죠? 네. 그래서, 액티브를 놓고. 자, 이퀴 먼저 먹는 것 좀 확인할게요. 베이스 다 올리면. 우와, 하이 때 형에도 베이스가 확 높네. 네. 어우, 야 이거 울리는 거 봐. 베이스 다 올린 거예요? 네, 다 올린 겁니다. 엄청나네요, 이거. 좀 과하지가 않죠, 느낌이. 근데 또 깎으면. 어우, 저는 확확확 먹는 느낌이 드네요. 엄청 엄청 넓죠. 레이스가 넓어서. 이게 아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조금만 올려도. 부스텐 효과 확실합니다. 네. 조금만 올려도 요렇게. 으윽 하면서 오네요. 네. 네. 다른 이퀴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온도부에 다. 셋에서. 하이도. 좀. 막 올라가죠. 그렇게 됩니다. 약간 스쿱 형태로 해볼게요. 하이랑 로우 조금씩 올리고. 미드 조금 깎고. 뭐, 확확 먹으니까. 마인씩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약간 미드 스쿱 형태의 사운드죠. 어, 사운드 좋네요. 비극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기, 중기. 네. 그렇고. 앞에 픽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아, 표현력이 상당히. 네. 아무래도 하이 때 여기. EQ가 잘 살아있어가지고. 표현력이 되게 좋게 느껴지네요. 좋은데요 아주. 자, 여기서 또. 뒤에 픽업이요. 아, 이게 좀. 신기하네. 네. 에트유 패시브 슬랩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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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입니다 하이 쪽의 질감이 확실히 다르죠? 방금 했던거 액티브 해놓고 다시 쳐주세요 하이 때의 사운드가 확실히 달라져요, 패시브가 액티브로 전원을 해놓으면 애쉬의 질감이 확 느껴지는 느낌이 좋네요 잘 만들었어요, 96만원의 가격이 물론 높긴 하지만 경쟁력은 있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펑크 느낌의 블루스진에 한번 가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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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드라이브를 좀 마치 2 마인아 642로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5 플러스 SC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승채씨부터 보러 한줄평 드릴게요. 네. 어 잠깐만요. 이거 너무 의외라서 지금. 음. 의외로 좋네. 네. 제 한줄평은 하이엔드와 견줄만한 베이스. 알겠습니다. 어 저는 그 애쉬 소리가 굉장히 강조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액티브로 해놨을 때 그 깔깔하게 하이 올라오는 게 그 액티브의 매력과 애쉬의 매력이 정말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애쉬 이렇게 드릴게요. 네. 어 이거 좋은데. 아우. 밸런스가 좋은데요. 네. 인상적인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는 베이스였어요. 일단 디자인부터. 콜데라 콜윅. 네. 점심이 그때 몇? 99. 네. 잘나왔어요. 네. 잘나왔습니다. 콜트에 96만원이면은 사실 우리가 어. 어 콜트 거를 100만원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사실 가격대이기는 한데 콜트가 보면은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그 100만원 이상의 기타를 매번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약간 뭐야? 약간 이럴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잘 나온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쿠스틱 기타도 가끔 보면은 막 300만원짜리 나올 때 있거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쳐봤는데 우와 대박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콜트가 역시 악기를 잘 만드는 회사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면서 요건 그중에 잘나온 모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5 플러스 SC 96만원 9.9를 받아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네. 오늘 콜트 베이스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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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즈ツ티지 돼요. 셋且. 으흠우. 으흠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